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부터 저와 함께 1강부터 15강까지 여러분 신짜오 베트남, 초급 베트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1강부터는 인사표현,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지냈어요? 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이런 간단 표현을 배우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2강, 3강, 4강 해가지고 간단한 초급 베트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어 하면 성조도 있고 막 알파벳도 어렵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대한 쉽고 재밌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1강에서 배울 것은요,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사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, 뭐 감사합니다, 미안합니다 등등등의 간단 회화를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성조도 아시고 알파벳도 아실 텐데 그에 관련해서 제가 발음도 조금 더 교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1과 표현을 보겠습니다. 자, 인사인데요.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? 따라 읽어볼게요. 자오호이 자, 인사에 의사는 매 만족스러우도 equipamiento. 자, 인사합니다. zas